안녕하세요. 편라강판 지붕공사 전문업체 한솔입니다. 이번 현장은 괴산군 염통면에 위치한 반독주택 시공 사례입니다. 세컨하우스로 공기 좋은 곳의 시골집을 구입하셨는데요. 지붕에 기화가 노후되어 누수가 됩니다. 창틀에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마를 더 연장시켰습니다. 기존에 있던 기화장은 폐기물 처리하시거나 묵고하셔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. 조금이라도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묵고 덧씌우는 작업을 합니다. 벽자 형태의 묵제하지 작업이 완료되면 고온 덮개를 시공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별로 반열, 소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비와 지붕에서 징크형 지붕으로 확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. 비와 지붕을 좌우고, 고온 덮개를 시공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. 여러분, 이 구조를 통해 공사는 어떤 공사에서 관한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지켜보는 것을 통해 공사에서 관할 수 있습니다. 비와 지붕에 지켜보는 것을 확인하여 저희가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이 구조를 통해 공사에 관한 지켜보는 것을 통해 공사에 관한 지켜보는 것을 통해 공사에 관한 지켜보는 것을 통해 공사에 관한 것을 통해 공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